다른 공격 헬기 대신 수리온 무장형을 선택하여 감수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도대체 수리온 무장형이 무슨 문제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를 짚어봅니다. 형상 문제 때문에 방탄 성능과 무장 능력 중 한 가지를 희생해야 함. 바이퍼와 수리온이 출력은 비슷합니다. 순항 속도는 바이퍼에 비해 수리온이 약간 느리고 수리온 무장형은 더 느려지겠지만 비슷한 성능이라 칩시다. 공허 중량은 바이퍼가 수리올로 수리온이 약간 가볍고 최대 이륙 중량은 바이퍼보다 수리온으로 약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이퍼는 수리온보다 약간 더 무거운데 순항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수리온 무장형의 방탄제가 얼마만큼 적용될지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공허 중량 증가는 필연적이고 무장에 따라 항력이 증가하고 자중이 증가하므로 순항 속도 역시 더 느려질 겁니다. 마리노니 수리온 무장형의 순항 속도에 맞춰 더 느리게 날아야 하고 같은 상륙지점의 블랙호크와 바이퍼 조합의 강습 상륙 전력보다 몇 분 늦게 도착하는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수리온을 공격 헬기로 개량하려면 애초에 수송형으로 설계된 이유로 바이퍼보다 최적이 커서 통치 하부와 전면부의 바이퍼와 동일한 수준의 방탄 성능을 확보하려 할 때 적재 중량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에 따라 무장능력이 상대적으로 열등해진다는 겁니다. 무장능력을 바이퍼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방탄 성능을 포기해야 하고요. 즉 수리온 무장형의 바이퍼와 유사한 무장능력을 목표로 할 때 방탄 성능은 1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미군이 블랙호크 무장형을 운영하지만 강습 작전과 지역 제압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무조건 공격 헬기를 우선 투입합니다. 공격 헬기 없이 수송 헬기만 적대 지역으로 밀어넣다가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공격 헬기 가용소티가 있다면 적대적 지역에서는 강습 작전에 반드시 공격 헬기로 에스코트합니다. 강습 작전에서 공격 헬기는 기동충의 대공, 대지상 위협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또한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 지역이나 강화지점 주변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런 임무 특성으로 인해 강습 작전에 투입되는 헬기들, 그 중에서도 공격 헬기는 당연히 피격 확률이 높습니다. 소총탄을 여러 발 맞고 추락하는 공격 헬기라면 강습 상류 검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 헬기 개발 시에는 내탄, 방탄 능력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공격 헬기는 태생부터 피격 위험에 상당한 대비를 하고 만든 물건이고, 태생부터 수송 헬기였던 무장 헬기는 공격 헬기에 비해 생존상에 극히 떨어지니 해병 대응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수리온 무장형이 무장에 집중하고 방탄 성능을 개선할 수 없다면 당연히 치고 빠지게 하는 수준의 근접 지원 정도나 가능할 것이고, 이런 방식의 근접 지원으로는 강화지역을 선회하며 강습 병력이 전개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격추를 각오하고 저속 선회하던가요? 게릴라도 아닌 정규군을 상대로 소총탄 수십 발 피격으로도 격추될 수 있는 무장 헬기를 들이미는 건 당연히 자살의 위안인가요? 무장 능력과 장갑을 동시에 절충하는 안의 비현실성 및 여러 과제 공격 헬기의 조종사기 텐덤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적군의 대공사격에 의한 추락을 피하려면 전면부와 하부의 피탄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체적을 줄여야만 중요 개통과 조종석을 충분한 성능의 방탄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송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 생존성이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첫째로 하방과 전방에서의 피탄면적이 텐덤 방식으로 설계된 공격 헬기들보다 넓어서 피탄 위험이 높다는 점이고 둘째로 공격 헬기와 같은 수준의 장갑으로 포강할 수 없어서 소총탄 수십 발의 피격으로도 추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헬기에 비해 수송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는 피탄 위험도 높은데 방어력은 훨씬 낮으니 조종사 덜어 죽으라는 거냐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로 고속 기동하는 중에야 당연히 피탄 위험이 적지요. 그러나 공격 헬기는 전술하였듯 전투지역과 강화지점 주변을 선회하며 전개하는 전투병들이 전투 준비를 마칠 때까지 엄호해야 합니다. 저속으로 선회하거나 정지 비행하는 경우 당연히 당연하게도 피탄 위험이 높아지지요. 즉 무장 헬기의 피탄 위험 저감을 위해 제프 플레어를 운용하게 만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근거리에서 폭발하는 대국미사일 파편과 소총과 기관총 사격에 대한 취약성이고 공격 헬기는 설계부터 체적을 줄여서 주요 부분에 상당한 방탄재로 보강한 물건이기에 지근거리 폭발과 일정 구경탄의 피격에 대해서 생존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지만 수송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는 애초에 적구경 총탄 방어조차 완벽하게 대비하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서 공격 헬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리온 무장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방탄 능력을 보강하는 거냐는 물음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방탄 능력을 보강하려 할 때의 파이퍼처럼 중요 개통을 12 7mm 탄으로부터 승무원석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을 7.62mm 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면 과연 무장은 제대로 달 수 있을까요? 적용할 방탄 소재가 무거울수록 탑재 중량을 까먹게 되니 무장 능력이 약화됨은 물론 무장을 탈거하고 수송 임무로 전용하려 할 때도 무거워진 만큼 수송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수리온 무장형은 파이퍼에 비하여 형편없는 무장 능력을 가지게 되거나 수리온 기본형과 유사한 생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이퍼와 같은 수준의 방탄 성능을 확보하려 할 때 탑재 중량을 얼마나 희생하게 될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수리온 무장형이 바이퍼와 비슷한 능력을 가질 것이란 주장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수리온 무장형 방탄 능력 보강시 발생하는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 마리논을 개반으로 개조개발안은 아닐 것임에도 개발비가 2천억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외부 형상 변호와 무장 운용에 따른 다양한 비행시험을 추가로 수행해야 할 것이기에 납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애초에 그 예산을 발라서 적대지역 중심으로 밀어넣을 만한 공중강습 호위 헬기가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리온 무장형의 개발이 기존 수리온들도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무듈을 확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리온 무장형이 극도로 호전적인 공중강습 지역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마리논 편대군을 효과적으로 엄호하기 위해 무장 능력을 희생하더라도 조종석과 중요계통에 대해 7 62mm 탄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탄제를 상당 부분 적용한다고 칩시다. 바이퍼는 중요계통을 12 7mm 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제작되었으니 바이퍼만큼은 못해도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무장 능력과 방탄 성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방탄제 보강에 따른 무게중심의 변화를 스터브윙의 위치를 옮겨가며 어찌적지 해결하는 경우 골때리게도 방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 수리온들에는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문제로 스터브윙을 수리온 무장형과 동일한 위치에 모듈식으로 붙였다 띠다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게중심을 기본형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방탄제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일부 기통의 방탄 성능을 희생하거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엉뚱한 부위에 무게를 맞출 무슨 짓을 해둬야 합니다. 즉 방탄제 적용 자체가 수리온 무장형의 추가적인 성능 하락이 우려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죠. 물리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제가 알지 못하는 최첨단 신소재로 방탄 성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고 그 소재는 기존 소재들과 같은 수준에서 항공기의 진동 특성의 변화를 주고받지 않아야 하고 기존 소재들보다 월등히 가벼워야 할 것이며 가격까지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4. 기존 무장에 대응하는 국산 무장의 저성능 문제 수리온 무장형이 바이퍼나 아파치의 무장에 대응하는 국산 무장을 탑재함에 따라 발생할 내수진작 효과는 일단 차치하고요. 무장 자체의 성능이 기존의 것들보다 열등함에 따른 작전 성능 저하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률을 보일지에 대한 다각적인 전투모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온 무장형에 통합한다는 국산 무장이 대응하는 기존 무장에 비해 성능적 열의가 있는 경우 각 전투 상황별로 그 무장으로 인한 손실률이 얼마나 증가할지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조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교리와 교범도 맞춰서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 헬기도 아니고 무장 헬기를 운영하면서 공격 헬기 운영교리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너무도 당연하게 유사시 조종사들 목숨값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공중강습 자체가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백 명의 강습 병력이 허무하게 전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육군이든 해군이든 수리온 무장형을 도입하려 할 때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수리온 무장형의 낮은 방어력과 성능적으로 낮은 국산 무장이 아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저간도 교전 상황에서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나 고간도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작전하게 되면 반드시 유효한 변수가 되므로 미리 상황별로 무사하면 미리 손실률을 가늠할 수 있으며 작전 실패와 대규모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기에 무장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은 고정있기에 무장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시험평가를 통해 여러 비행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무장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해당 항공기의 임무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니 대량으로 운영할 무기체계에겐 필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인지도 별개의 문제지요. 해병대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서 수리온 무장형이 언급될 때부터 문제 제기된 이유는 애초에 공격 헬기가 투입되어야 할 전장에 수송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를 집어넣겠다는 인명경시 사상에 대한 지적 저성능 무기체계의 운영으로 인한 작전 실패 위험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그에 더해서 수리온 무장형의 예상 가격이 터무니없게도 기존의 공격 헬기와 비슷하여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지적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떤 무기체계든 가격이 싸다고 해도 작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무기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텐데 해병대가 비싸다고 칭징거리던 기존 공격 헬기에 준하는 가격의 수리온 무장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니 사업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싸다고 못사겠다더니 비슷한 가격의 저성능 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인가요? 작전할 장병들 다 죽던 말던 그런 건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겠지요 아마 수리온 무장형이 육군이 소유제기해서 대규모로 운영해야 하는 수리온이 활용도를 높이려 했다면 이런 원색적인 비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될 작전이나 운용 교리에 따라 다당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온 무장형은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의 무기입니다. 미해병대도 손실이 큰 강습 상륙을 고집하기보다 신속 전개하여 원거리 정밀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무슨 용기로 공격 헬기 없이 무장 헬기만으로 상륙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인지 비상식적인 결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상륙전에 대한 이외가 없는 사람이 기획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지로 돌격할 우리 장병들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 하면 그만이라는 경악할 만한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 나만 위에 잘 보여서 안 다치면 된다는 보신주의까지 얽히고 설켰다는 뜻일 겁니다. 해병대 전력기획 관련자들이 혹여 읽는다면 보세요. 해병대 전력기획 담당관들은 후배 장병들에게 두고두고 욕먹고 상식을 탑재한 국민들로부터 매국노로 욕먹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수료원 무장형에 대한 입장을 실전적인 자세로 돌이켜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저거 내가 깔한다고 후배 장병들 사지로 몰아넣는 게 선배 군인으로서 할 짓입니까? 택들 자식이 강습 상륙할 거 아니라고 사업을 그따위로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해병대가 언제부터 필승부대 대신 만세 자살돌격대를 추구한 겁니까? 자부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만약 스타브윙과 무장운영에 따른 사통개통 추가 관련 항전개통의 성능 개량 비용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육군에서 수료원 운영교리를 고쳐서라도 도입하겠다는 의의 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공격 헬기도 아니고 수송 헬기를 무장형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면 진작에 그리 했었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포방부라는 욕을 먹어가며 엄청난 규모의 지상화력 수단을 보강했지요. 쉽게 말해서 포병의 지극성과 화력이 회전입기의 지극성과 화력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측면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수리온 무장형 떡밥이 나왔어도 여태껏 눈에 보이는 소유재기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라 하더라도 전선을 돌파하여 종심기동할 기갑전력은 화력을 지원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전장이 우리나라 지형입니다. 시야를 확보하려고 높이 뜨면 지대국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고 능선을 활용하면 맞은편 산지나 구름으로 인해 사거리는 충분히 멀리 나오지 않습니다. 접적지의 아군 병력이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면 40km 후방에서 즉각적인 폭격이 날아오겠지만 공격 헬기는 그런 지상화력 지원의 용도에서 포병보다 지긍성이 떨어지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적기갑전력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정도에서 좋은 효용을 기대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아파치도 그러할진데 기관총 사격으로도 추락하기 쉬운 수리온이 무장을 달고 적중심을 누빈다라. 하인드도 깝죽거리고 산악과 구릉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맨페지에 많이도 박살났었지요. 아파치라고 달랐습니까? 그런데 무려 수리온이 해병대는 실전에서 영화 블랙호크다운은 귀여운 올수리온 크래쉬다운 같은 걸 찍고 싶은 걸까요? 수리온이 대당 50억 미만이고 수리온 무장형이 70억 정도 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블랙호크 중고는 물론이거니와 신품 흑표전차보다 훨씬 싸고 획득비용이 낮은 만큼 육군이 활용도를 저울질 해볼려지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현실은? 당연히 미친 소리지요. 저런 가격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수리온 엔진과 항전장비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리온이 완성도가 낮고 수리온 무장형의 가치 역시 저가격만큼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고 바이퍼보다 한참 못한 걸 대당 300억 가까이 들여서 도입한다고요? 개조개발비까지 더하면 아파치 유닛 코스트에 근접해요. 요즘 국방부에 무슨 집단 정신 이상 같은 병이 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전력기획 담당자들과 장성들 모아서 원산폭격시키면서 협박회유라도 하는 건가요? 미쳐 돌고 있나요? 수리온 대량 추가 양산 소식으로 모자라서 낄끼빠빠 못하고 해병대 장병들 죽으라고 공격 헬기 가격과 비슷한 수리온 무장형을 들이미니 정권력이 안 나오겠어요? 관련자들은 정말로 미친 겁니까?